신앙 고백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제 새해의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또 우리 기도하면서 인사합니다 은혜의 보금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왜 이 구호를 했느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흐름 속으로 인도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어떤 걸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어떨 적에는 당매에도 내놓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 누가 또 그것을 뜻이 통하는 중지제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또 전도 포럼이 통하고 이런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가 보금에 집중해야지 사실 딴 데 집중하다 보면 내 생각이 뺏기고 딴 데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을 놓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이 참 많네 그래서 은혜로의 보금에 체질 된 제자 이게 유지되려 그러면 보금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표어를 정해야 되겠다 싶은데 훈련 가니까요 내 연에는 제1, 제2, 제3 RUTC 시대 그러면서 본부 교회가 RUTC로 가면서 거기에 집중 영적 서밀 스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집중 치료 스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통화가 계속 나오고 계속 들리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금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가다가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라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다가 힘 빠지고 왜 좌절하고 그렇게 되느냐 내가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속는다 할 적에 자주 한 번 말씀드리지요 속는다 할 적에 내가 사람한테 속었구나 그러면서 또 일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속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사람한테 속기 전에 내가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그게 벌써 속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만남도 복된 만남을 주셔요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팀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말씀 흐름을 놓치고 사람을 만났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실 때에 전도 성교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는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 성교 방향에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전도 성교를 위해서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된 만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안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내게 늘 한계가 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예배드릴 때에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요 하루 종일 한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저는 감사하고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또 귀한 중직자 한 분을 만나면서 그 중직자가 포럼을 한 번 보면서 그래 20몇 년 전에 저와 만났을 때 그분이나 저나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누가 봐도 힘든 과정이었고 오히려 그분이 저들 보다가 더 힘들 수도 있었고 동변상년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인도받고 그분이 응답받고 그분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참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고 그분 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한내를 전부 정리하는데 제 전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다 하고도 이제 이자를 갖기 위해서 비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오늘 또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감사가 나오기를 중요해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랩런트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은 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습관이 안 되어지면은 딴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변명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어요 세상 나가도 변명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냐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게 뭐 때문에 과학이 없어서 한 게 오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다고요 뭐 이제는 뭐 이게 무릎이 고장나도요 이게 기계로 무릎을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이 고장나도 그건 뭐 투석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도 과학 발달한 거 없이 내게 한 게 와요 내가 좋은 경험 가지고 있는데도요 예전에 그 응답받고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내게 한 게 온다니까요 경험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저는 뭐 내가 머리가 되게 나쁜지 A한지 I한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늘 제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똑똑한지 이창호도 거기에 담당하지 못하고 모든 세계의 바둑이 전부 다 거기에 질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인간은 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틀림없이 인도하셨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새해에도 한 해 또 우리에게 주는 새해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 하시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도 그 어떡하네요 그게 누군가가 사도바울이 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기능과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아버리는데도 사도바울은 배 밑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 생명 하나도 잃지 않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의 보금에 집중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과학에 한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배경도 전부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에도 한 게 있어요 오직 이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봤었을 때에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이게 안 되면요 뭐라 그러느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이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이르기를 내 사정은 요하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아 하고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나는 왜 응답 안 오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는데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 뭔가요 은혜의 복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야곱아 27절이요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야곱 얘기하면 에서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에서 얘기하면 야곱이 나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 얘기하고는 꼭 에서 얘기를 하고 에서 얘기하면은 꼭 야곱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에서 성경에서는요 야곱보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에서 하면은 통도 크고 남자답고 멋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육신적으로는 야곱하고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을 조건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창석의 3장이에요 우리는 창석의 3장 할 때에 늘 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구원받을 조건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러면서 멋있어도 구원받을 조건은 안 된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도요 태어나가지고도요 커져 어떻게 하면은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취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다음에 형님도 속이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 명분 내게 돌라고 하고 이거는 택도 없는 짓을 계속 하는 야곱은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은 에서나 야곱은 전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그 은혜로 구원했다 하는 것이 바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냐 꼭 은혜가 붙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요하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나 요가 말하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래 깨닫는 거야 그가 모으면 나는 흩떨어버리고 그가 싸우면 내가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유 없이 에서는 저주 속에 있고 이유 없이 야곱은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로마스 9장 11절에 13절에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이로 말미암하 서게 하려 합니다 리브라이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결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였다 한가? 같은 이라 그래 말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절대 모르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사실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도 해석이 안 되고요 왜?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 있어요 야곱도 정죄 아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에서도 정죄 아래 놓여 있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피한 칼빈 목사님은 뭐냐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네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 그게 지금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예역에서 저기서 사건을 가지고 야곱을 변해가요 어느 날 보니까요 구원받는 데는 선택된 자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으로 보장됐는데 에베스 1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인처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하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수단이 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바론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 가지고 하나는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구원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고 오늘 또 요아를 찬양하라는데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늘 보면요 엉뚱한 얘기를 하지 구원을 제대로 체험했다 한 분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만 있어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은 뭔가 1장에서 39장은 보금에서 배선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정제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요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보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그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게 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산에 높이 올라가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육체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길 바랍니다 아직 체질이 잘 안 돼가 그런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지위 붙들고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너는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의 거는 전부 헛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들 세계를 바꿔봤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교황청의 힘과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하나 딱 붙들었었는데 유럽 전체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 구원이 그 얘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둘러봐도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엄청난 가르침이 있지만은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종교의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고백이 늘 나오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0편 62편 1편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면요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머지가 전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저는 은혜교회 이렇게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 내 계산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공동체의 하나님이 어디서 동원하는지 그걸 동원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10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면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집중 안 해가지고 불안하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해가지고 낙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마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0편 103편 22절에 요하의 지의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이요 요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10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요하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 내 영혼아 요하를 잠잠히 바랄지어다 그러세요 오늘 앞이 안 보인다 앞을 보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전혀 안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요 어떨 적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외로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사람 붙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일 저 일 막 생길 때예요 쫓아다니게 해가지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너희 하나님이시래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야 돼요 그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다 10편 62편 2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베드로가 그처럼 변덕스러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보기 또다 내가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그러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초대교회에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성령이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시라고 그러세요 동일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동일한 세계복음하에 축복을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 놔 놓고 뭐만 안 봅니까?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구원받아 놔 놓고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다른 데는 전부 집중하는데 하나님께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그거는 풀과 같다 그거는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겁니다 오늘 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40평생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40평생 한 번만 체험하시길 주님의 주관 드립니다 한 번만 체험해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만 체험해도요 그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줄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라 하셨습니다 힘이 없으신 분 이 시간 또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새 힘 얻는 비결이 뭔가 정시 무시 24시 집중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새 힘이 쏟아져요 오늘 또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실제적인 기도 그게 바로 집중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집중 속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4등 1장 11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금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뭔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금받고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게 뭔가 그게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4등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메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집중 기도했는 거예요 집중 기도 그래서 우리 새해 돼가지고 송구의 영신 예배 메시지 제목 가지고 그리고 또 원단 기도에 내일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확인되니까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또 새해 돼 가지고 많은 분주한 일 머리부터 우리가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은 집중 기도했어요 얼마나 요하의 신에 충만할 만큼 집중 기도했고 다윗이 대충 기도했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이 대충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집중 기도했는데 10편을 거의 75편 정도 쓸 만큼 집중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는 대충 기도한 거 아닙니다 길가래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한나가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잘못봐서 저 여자 술 취했나 했지 그거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것 그러면서 산은 낮추고 꼴짝이는 메우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치유받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대부분 문제 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 풍랑이 있는 거 보고 주님 보다가 풍랑이 있는 거 보다가는 어떻게 되냐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만 집중했는데 네가 가이사 빼서야 하리라 라는 메시를 받고 여기에 생명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문제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내 문제는 오직의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는 오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의 문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언제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가정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뭐에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 돼요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났냐 집중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주건들입니다 집중 속에서 집중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집중 치유스쿨 집중 영적 서미스쿨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까지 인도 받았는데 새해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62가지의 삶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주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갖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또 과학으로 경험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두가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와를 악망한 자는 세임을 어디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날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